자, racism is cured by reading and racism is cured by traveling 까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난해하여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죠. 자, 다음 봅시다. 미게대 운하우노가 누구죠? 운하우노는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이게 누구지? 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따가 코트위션이 갈 거예요. 과제로 그런데 여러분들 과제를 하는데 누구건디도 모르고 그냥 다 벗겨놓고 나는 이 사람이 글씨가 이런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죠.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부족해요. 적어도 어떤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해서 아는 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그 파시즘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 분 책을 많이 읽으면 이제 차별이나 우궐주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죠. 피참한 내정기의 좋은 상상감 이거에 대해 운나우라고 하네요. 스페인 소설가이자 극작가, 철학가 더 알면 알수록 더 멋진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자, 가시지만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해봅시다. 이틀에는 생년한 사상으로 정치적으로 급진적이며 국가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국수주의, 반공주의적인 정치념이자 국가자본주의, 조업주의, 경제사상이다. 모르겠죠. 뭔지. 자, 우리 수업은 이런 거를 배우는 수업이라기보다는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하는 거지 파시즘의 기원, 파시즘의 원인 우리나라한테 미친 영향들 이런 거를 알리려고 이런 철학 개념을 알리는 수업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아는 거죠. 어떻게 예를 들어 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틀이 요리에 대한 이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해니까요. 영어가 문화의 이해니까요. 이틀이 요리의 이해라고 한다면 이틀에서 자라나는 토마토 왜 토마토를 잘 자르게 되었는지 파스타의 기원 이 정도는 알겠지만 토마토 파스타 레시피까지 다 외우라는 건 아니죠. 첫 번째 토마토 파스타 레시피는 누가 만들었고 피자는 나폴리아에서 누가 먼저 만들었고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피자가 어느 도시에서 먼저 생겨났고 그 이유는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피자랑 파스타를 먹게 된 이유는 뭐 이런 이유에서 이 정도는 아는 거지 토마토 파스타를 어떻게 만드는지 토마토 파스타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영어권 문화의 이해도 비슷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관심만 가지면 괜찮아요. 영어권 문화의 이해도 프레젠테이션 예산 토픽을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권 문화의 이해도 그냥 토픽이 있어요. 그냥 유니토픽 그냥 우리가 중간고사를 보기 위해서 2주나 3주에 한 번씩 토픽이 바뀌겠죠. 매주 토픽이 바뀔까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2주나 3주에 토픽이 한 번씩 바뀔 텐데 중간고사 전까지 그래서 한 두 가지나 세 가지 토픽을 배우고 중간고사를 치우게 되겠죠. 그거 이외에 좀 이따가 세 번째 비디오에서 멘션이 될 텐데 20%는 출석 3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10% 프레젠테이션 10% 과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10% 프레젠테이션 예산 토픽을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걸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다는 거지 당연히 대면 수업이었다면 여러분들과 피드백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아니면 조금 더 어렵게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 괜찮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어? 당연히 이 토픽으로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 3분 정도만 하면 됩니다. 중간고사는 여러분들의 의견은 3분 정도 한국말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중간고사까지는 그냥 한국말로 표현하는 거지 내용을 영어권 문화의 이해에 대한 걸 하는 거지 영어로 표현하는 것을 연습하는 수업은 중간고사 이후에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토픽 자체가 조금 난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우선 한국말로라도 이해를 하고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어? 연습을 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간고사까지는 이렇게 토픽이 어려운 것 같이 보여도 사실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하는 겁니다. 3분 정도. 쉽죠? 맞아요. 쉬워요. 영어권 문화의 이해라고 해서 이거 영어가 어떻게 하시나 영어 잘 모르는데 이게 아니라 중간고사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사고 방식이 좀 더 유연할 수 있나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하는 거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영어권 문화의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입을 시키고 난 다음에 얼만큼 외웠는지 또는 얼만큼 여러분들이 영장을 할 수 있는지 영어를 영작 잘하는 걸 테스트해보겠어? 그걸로 점수를 매겨보지? 라는 그런 수업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게 된다면 듣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지속해서 듣는다고 결정을 한다면 자, 프레젠테이션 토픽에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타인의 문화를 이해하고 본인의 문화를 이해를 받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한 고찰 그냥 영어권 문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본인의 문화를 이해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큽니다. 보통 본인이 받고 싶어하는 걸 해주기 마련이죠. 본인의 문화가 이해를 잘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도 상당히 관대해져서 좀 더 오픈마인드로 상대방의 문화를 보기 시작하죠. 물론 본인의 문화가 이해받기 전에 상대방의 문화를 좀 더 오픈마인드로 바라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관대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열린 사람이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이해받았으니까 이해라도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긴 합니다. 나만 혼자 배려받았다고 나는 내가 받는 배려는 당연한 거고 상대방한테 하는 배려는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위에는. 그래서 그것만 아니라도 다행이긴 해요. 자 일본의 예상 토픽 타인의 문화를 이해하고 본인의 문화를 이해받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한 고처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토픽이 문제 초이스 중의 하나겠죠. 영어권 문화와 한국어권 문화의 차이가 주는 영어권 문화에 대한 호감의 이유 자 초반에 얘기했었어요. 영어권 문화의 이해라는 토픽이 나온 것 자체가 너무 싸가지 없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도대체 애가 외전 모양이야 라는 거를 근본으로 해서 나온 토픽은 아니에요. 그죠? 아 꼬부기 싫어. 도대체 쟤 왜 저래? 라는 비호감에 대한 베이스를 바탕으로 바탕으로 취가 된 토픽은 아닙니다.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본인과 차이가 있다는 것만 강조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영어권 문화의 이해라는 토픽에서 챙겨놨다는 것 자체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호감 또는 이익, 이윤 본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이윤이 되거나 또는 반대를 생각하면 본인의 문화가 벌써 이해를 받았기 때문에 너의 문화도 이해해주고 싶어 라는 관대한 마음이 생겼을 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세대가 어떤 이유로 영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시도할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인터넷입니다. 유튜브. 인터넷, 유튜브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더 이상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여러분들은 많이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가끔 가끔 정말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는 극단적인 차이점이 발견이 되긴 해요. 가끔. 근데 그냥 차이점이 발견이 돼서 아 그렇구나 정말 몰랐네. 예를 들면 토일렛 페이퍼. 화장지죠. 화장실에 쓰는 주루마리 휴지를 식탁에다 올려놓고 쓰진 않네. 라고 이해는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왔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집에 신발을 신고 흙바닥을 끌어낸기면서 선뜻선뜻 들어오는 사람 나는 원래 신발 신고 다니니까 양말 안 벗어. 아 신발 안 벗어. 어느 집에 가든 니네 집에 가더라도 니네 부모님 집에 가더라도 난 신발을 벗을 수 없어. 나한테 너의 문화를 강요하지 마. 라는 사람이 있다면 도대체 얘는 왜 이렇게 집안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걸까? 왜 영어권? 서양권? 애서는 왜 집안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걸까? 생각해볼만 하죠. 사소한 거에서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토픽 자체가 엄청 대단한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대학원 학위 따기 위해서 논문 적고 이런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이제 3분 정도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영어권 문화가 한국어권 문화에 차이가 주는 호감의 이유 이제 두 번째 거는 영어권 문화가 여러분들에게 호감이 된 이유 차이로 인해서 세 번째 거는 그 차이로 인해서 한국어권 문화가 주는 호감의 이유가 뭘까? 여러분의 문화가 영어권 문화에 주는 호감의 이유가 뭘까? 그걸 아는 방법도 좋은 거죠. 배꼽 인사를 하는 거는 싫어하면서 왜 가지런히 무릎을 모으고 앉아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아름답다고 느끼는가 이건 여자, 남자 그쪽으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그걸 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우선 영어권 문화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비유감, 차별, 거부현상은 어떻게 왜 일어나는가? 비유감, 차별, 거부현상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영어권 문화에 대한 비유감이 언제 생깁니까? 보통 우리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혼자 나라고 했을 때 거부현상이 생기죠? 난 우린 줄 알았는데 얘는 나라고 그러네 본인만 진리네 내가 진짜 참 개인주의적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차별, 차별 현상이 왜 일어나죠? 우울, 우울감을 느끼거나 우울감의 반대말이 뭘까요? 우울감의 반대말이 뭐죠? 반대말 생각해봅시다. 우울 우울감의 반대말이 아니면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렇게 하겠죠? 이 차별이라는 게 우울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이 일어나는 현상이죠? 거부현상 그래서 언제 운하로 인해서 우울감과 열등감이 생길까요? 이해가 부족할 때 우울감, 열등감이 생기겠죠?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우울감이 생기죠? 아, 저거 영어도 못하는 게 아, 이런 코테이션도 어디인가 있었어요 알 affecting и gender ましょう 다시 아, 지금 아, 어, 네 여기 있네요. Never make fun of someone who speaks broken English. It means they know another language. 영어 되게 못하네. 영어 그런 것도 몰라. 라는 얘기는 여러분들과 얘기했을 때 영어 그런 것도 몰라. 라는 한 사람은 영어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사실 본인이 fluent하게 할 수 있는 말을 벌써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개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두 개 이상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은 영어 하나 할 줄 알면서 문법이 틀리네. 액센트가 있네. 없네. 사투리를 쓰네. 안 쓰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영어의 발음에 액센트가 있거나 아니면 문법이 잘 틀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 외의 언어를 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웃게 보지 말아라. 라는 얘기는 미안합니다. 이게 2회 부족일까요? 5회 만원일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 고민해 보는 것도 좋아요. 자, 토픽 1. 이제 첫 번째 주 시작을 했죠. 이번 주 첫 번째 주는 나와 우리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영어권 문화와 우리 문화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작했죠, 그렇게. My family라고 그러죠. 내 가족. I want to introduce my family. 나는 우리 가족에 봐요.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우리 가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내 몸에 그냥 스며져 있는 겁니다. 한국말에 스며져 있는 문화예요. 영어권이 아닌 문화에 스며져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동양권에 스며져 있을 확률이 더 높긴 합니다만 우리는 영어권 문화와 동양권 문화의 이해와 차이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도록 합시다. 하지만 지금 방금 내가 잠깐 실수를 했지만 실수가 아닌 내 몸에 그냥 그냥 스며져 있는 그 차이를 얘기하자면 내 가족이라고 표현할 때 My family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여러분들의 말에서는 우리 가족을 소개할게 라고 합니다. 우리라는 말을 써요. 나라고 앞세우지 않습니다. 내 것 나의 것 내가 라고 앞세우지 않고 우리라는 말을 써서 표현을 하죠. 그게 때로는 본인한테 방패가 되기도 하고 본인한테 그 울타리가 우리라는 울타리가 여러분들한테 보호가 되기도 하고 또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그 I, I, My 나를 앞세우는 그런 사고방식이 영어권 문화에서 나오는 그 사고방식이 성구자적인 아주 빠르게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죠.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왜냐하면 내가 결정하고 내 뜻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결정하는 상황이 된다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까지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빨리 잡을 수가 없고 속도도 빨리 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한 거라면 내가 희생하고 네가 희생하고 함으로써 뭔가 더 오래 가죠. 더 오래 진행할 수 있어요. 그 방향을 정해놓은 다음에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 우리 라고는 하지만 I and we 라는 말을 써 볼 적이 없습니다. 내가 포함된 그룹이라면 My 그룹이라고 하지 My 그룹 한국말도 모르게 하나요? 어쨌든 이해가 됐어요? 내 가족 내 가족 우리 가족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한국말이죠? 내 가족을 소개합니다. 영어로 영어를 번역한 거예요. 한국인 통역을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너무 잘한다고 센스에게 그 센스가 바로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서 나오는 센스입니다. 우리 가족은 옛날부터 돼지고기를 사먹지 못하고 돼지 껍데기만 먹고 살았어요. 가난해서 라고 얘기를 했다면 우리 가족은 옛날부터 라는 거기서부터 Our Family 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왜냐면 영어로 쓴 사람들이 들었을 때 Our Family 너와 나란 얘기야? 왜 우리가 이게 우리야 너의 가족에게 대한 얘기인데 라고 벌써 뭔가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들으면서 뭔가 꺼림직하고 뭔가 어색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번역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은 My Family 라고 이제 시작을 해야겠죠. 우리 가족은 옛날부터 라고 한국말로 했다 하더라도 번역을 하는 통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센스있게 하는 방법은 My Family 라고 하는 겁니다. Our Family 라고 지우게 한다고 하더라도 My Family 라고 지우를 해야 되죠. 다시 의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예요. 이해가 돼요? I love it. I am sorry.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해. 라고 하지.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안 하죠. 하지만 영어로 사랑해.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Love you. 라고 합니까? I love you. 라고 합니까? 가끔 I가 더 중요하게 들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길을 가다가 부딪혔습니다. 어? 아야 누구죠? 미안합니다. 라고 하죠. 내가 너를 쳐서 미안합니다. 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 미안해요. 하지만 영어로 얘기했을 때 I am sorry는 어우 유감이에요. 라는 뜻이 돼요. 좀 이상하죠? 수업 규칙이 있습니다. 보통 과제는 매주 목요일 6시까지 하고 본인 수업 시간은 금요일이 있어도 꼭 목요일을 6시를 지킵니다. 강의 시청할 때 꼭 사이버 강의실을 통해서 시청하시고 유튜브 링크는 사이버 강의실 통하지 않고 접속 시에는 출소 경기가 시스템상 되지 않아요. 강의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그 주 월요일부터 시청 가능하고 언제까지 강의 시청으로 출결 가능한지는 학사지원과에 연락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번주 바빠서 동영상 시청 못했어요. 금요일날 수업이 있었는데 온라인상으로 월요일날 봐도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금요일까지는 못 봤어요. 일요일날 봐도 출결되나요? 그 문제는 나는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봐서 알아내면 좋겠습니다. 알아내세요. 금요일날 수업이 있는데 과제를 목요일날 하죠. 시스템 서버 에러가 에러가 아니죠 서버가 터져서 맞아요. 저번 학기 서버가 터져서 전공 수업 출교도 못하고 과제도 못 내고 그런 경우들이 한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주말 돼서야 과제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버가 이제 아주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교수님들까지 그때 동영상 링크 올리고 막 이러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나봐요. 당연히 서버가 다운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사고 수습하는 일은 너무 복잡합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사고를 안 나게 하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아예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과제는 그냥 수월하게 월요일날 땡 하자마자 사이버강의실 과제관리란에 가면 과제가 보여요. 심지어 동영상 강의를 시청을 안 하고더라도 과제는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본인이 동영상 과제를 늦게 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과제 먼저 완료하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 시청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렇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인인 만큼 무조건 출결 그러니까 출석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게 여러분들 그냥 출결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점 그거 다 가져가세요. 마저 받고 그 다음에 과제 받고 과제 다 하고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번 수업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다음 강의에서는 과제에 관해서 알려줄게요. 이거 뭐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교재는 이제 너 내주요 거라는 책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우리가 지금 진행하면서 할 것이고 첫 번째 토픽은 you and I me and you we and I 이런 관계 내가 먼저 오는 나도 모르게 내가 먼저 오는 영어권 문화의 차이와 나도 모르게 우리가 먼저 오는 여러분들 우리의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요. 다음 주에도 이제 연이어서 얘기를 해볼 작정입니다. 성적평가 성적평가이긴 한데 이거 당연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 예의주시하고 계세요.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